차의 모든 구조와 설비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작돼서 누구나 이 차의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면 경쾌함을 금치 못한다는 세용의 승용차 히파람 거기에도 저커맥시 있는 세용의 승용차 히파람은 우리나라 서해에 이름난 한국문화도시인 남포시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선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병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이 승용차의 이름을 히파람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공장과 승용차는 새색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없이 창조하고 건설할 때 대한 우리당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 선정돼서 건설되고 만들어졌습니다 히파람 승용차는 자기의 고유한 조용미와 경쾌한 주행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 또한 저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승용차 히파람의 최대 시속은 184km입니다 변속은 수동 5단입니다 좌석은 5명이 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차 안에는 성능 높은 최신용 라지오 녹음기 고성기 녹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두 마디 관절식인 조향은 운전칸에 알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화자동차장업공장에서는 승용차 입판을 구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차 혹은 주행거리가 많기로 매들어인 승용차를 품질 검사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잘못을 의미한 거장은 무상으로 수리해주며 보증기간 안에 기간기름인 유난호를 한 번 무상으로 봉사해줍니다 우리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승용차 시판을 비롯한 각종 승용차들을 검사 수리 질 수 있는 기지도 이 굳준이 갖춰져 있습니다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진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반짐 승용차들과 서형 화물자동차, 서형 보수를 비롯한 간눅고 질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승용차 시판 구입자들은 전화번호 422-0409에 문의하십시오 승용차 시판 구입자 승용차 시판 구입자